박돌아에게 사죄해라! 박돌아에게 사죄해라! 박두라이길 사죄해라! 사죄해라! 회장님, 여긴 위험합니다. 저쪽으로 가시죠. 박두라이길 사죄해라! 사죄해라! 박두라를 살려내라! 박두라이길 사죄해라! 박두라이길 사죄해라! 도라야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도라야, 도라야. 죽일 거야. 아이고, 좋다. 내가 죽일 거야. 나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. 걷지도 못하게 만든 거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. 내가 죽여버릴 거야! 도라야, 도라야, 진정해. 오빠도 필요 없어! 오빠도 가! 오빠도 필요 없으니까! 오빠도 가라고! 알았어. 내가, 내가 그 놈 복수해줄게. 내가 죽였을게! 내가 알게! 내가 알게! 내가 알게! 내가 죽였을게! 오빠! 내 오빠! 내 오빠! 오빠! 오빠 하지마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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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승이 오빠! 오빠! 야, 도라야, 야! 도라야! 오빠, 밀승이 오빠 잡아! 밀승이 오빠 복수하지 말라 그래, 오빠! 오빠 가서 빨리 밀승이 오빠 잡아!